여러분 오늘의 Making Faces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Dad was fierce Chief was sad Beef was good Mom was frightened Kipfer was hungry 지금 보시면 Making Faces 표정을 이렇게 말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섭다 아빠는 fierce 사나운입니다 아빠는 사나운 이런 종이를 그려서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칩은 이제 이 sad라는 슬픈이라는 그런 단어가 적혀있어서 슬픈이라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Beef는 good이에요 Good 좋은 착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 마지막 엄마는 엄마는 fry 인드잖아요 엄마는 겁먹은 두려운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Kipfer was hungry Kipfer은 배고 배가 고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Hungry가 배고픈이었습니다 오늘은 Making Faces 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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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